일단 요즘 좋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라도 좀 다시 좀 좋아지길 바라고 팀 오늘도 좀 팀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경기인데 프로틴이랑 비타민 이렇게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더우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약간 지치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비타민이랑 먹다 보니까 그래도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버스에서 일단 최대한 많이 자려고 하고 그러고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버스에서 일단 푹 자는 게 그래야 다음날 좀 더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매경기 나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좀 날씨에 덥고 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딱히 뭐 야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의 목표는 뭐 일단 팀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팀과 잘 어울려가지고 최대한 좋은 성적이랄 수 있게 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표예요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산아 화이팅!